저.. 네? 들어주시면 돼요? 들어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네? 드세요? 무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뭐래? 누가 진짜 많으니까 그래도 좀 어색한 거 풀리지 않으세요? 네 남인 거 같아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 응 바다 안 보이는데? 오 맛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lamb 나 안 이해하십니까? 나 안 이해해 나 안 이해해 난 이해해 우와 든든하다 현빈씨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분위기도 재밌게 이끌어주시고 하시고 잘 알려주신다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게 호감이 좋았어요 저 오늘 한 표도 못 받으면 잠을 못 자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새로운 오신 분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갈게요 같이 바다로 가실래요 좋아요 아 아 먼저 가요 같이 가 발 두 개밖에 없는데 먼저 가 저 혼자 있을게요 융재 님이 첫 인상을 제일 좋았던 것 가장 좋았던 분은 네 융재 님 연고주가 되게 좋은데 안 보이셔가지고 제 비록은 좋죠 네 그렇네 네 똑같은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해 왔어 아 처음 뭔가 첫 인상 때부터 계속 똑같은 사람 응 이 분은 융재 님입니다 융재 씨입니다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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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도 모르셨을 때 왜 저희를 그냥 첫 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밝으셔서 좋았고 이쁘셔서 좋았고 아 됐어 파이팅 ай 너무 좋아요 이제 슬기 잘 잤어요? 내가 원래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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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었어